자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영과 김지영이고요.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래. 전에는 제가 구체적인 공부법에 관련된 단계별 학습 영상을 하나 찍었다면 이제는 전반적인 컨셉, 정신 중에서도 수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. 이거는 비록 제 수업뿐만 아니고 그냥 모든 수업에서 여러분들 당연히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야.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?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다 들으면 점수가 오릅니까? 다시요. 제 수업만 들으면 점수가 올라요? 자 방금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? 수업만 들으면 점수가 올라요? 에이 말이 안 되잖아요.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. 남의 말을 들으면 내가 변한다. 그래서 내 점수까지 변한다? 이럴 수는 있어. 남의 말, 즉 이게 수업이겠지. 저의 말. 제 말을 들으면 내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긴 하지. 근데 이게 연기처럼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이게 현실에 대해서 무언가를 바꿔낼 것인지. 그건 누구의 역할이냐면 여러분들 역할이잖아. 자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할게. 현강에서 보면 물론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참 다수의 친구들이요. 너무나 뭐 가만히 수업시간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듣고 깨닫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.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진짜 제가 정말 정말 답답하더라고.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르냐? 라고 하는 말을 할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이거든.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? 자 지금부터 수업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저 이렇게 얘기하려고요. 여러분들요. 수업은요. 듣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듣는 게 아니라고요. 그러니까 수업은 어때야 되냐면요. 노리시고요. 기다리신 다음에 갭을 찾아서 그걸 누적시켜야 돼요. 이 아주 당연한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1년을 지배해버리면 그 어떤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어도 여러분들 성장은 오를 겁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. 이 얘기를 좀 해볼게. 부제는 뭐냐면 수능 당일날 여러분들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돼? 벌써 가슴이 덜컹하지? 수능 아침에 너 가방에 뭐 챙겨 넣을래? 와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. 자 하나씩 좀 풀어가 볼 건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래요.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행위 있지. 또는 너의 어떤 경험. 이걸 엄청나게 많이 상승시켰어. 문제를 많이 풀어. 근데 이걸로 점수 오르긴 하겠지요. 아무래도 감각적인 게 중요하니. 근데 얘만으로 여러분들의 원하는 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? 저는 여기에는 좀 한계치가 있다고 봐요. 왜냐하면 어차피 입시는 상대평가니까. 어차피 이 정도는 남들도 할 거거든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. 어느 정도 문제를 푸는 거는 당연히 기본인 거고.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. 자 저 수업 얘기한다고 그랬었죠? 수업 시간에 뭐를 시켜서 풀고 맞추고 듣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업 때 내가 뭐 해야 된다고? 노려야 된다고.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갭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.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절실하게 내 운명이 달려있는 이 삶의 한 순간을 진짜 제대로 보내려면 저라면 이럴 것 같은데 영어에 국한시켜서 한번 얘기해볼까? 자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어 니가 하는 게 있잖아.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게 봤지? 뭐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게 풀었어. 근데 니가 안타깝게도 이 문제 하나를 틀렸다고 치자. 틀렸어. 아 틀렸네. 그럼 바로 이제 누가 기다리냐면 나 같은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지? 설명해 주려고.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. 아 이건 이거야. 아 이건 이거야. 그럼 봐라. 처음에 니가 풀었을 때 몰랐었다. 라고 하는 이 인식은요. 수업을 들으면 아 라고 하는 느낌표로 무조건 바뀝니다. 이거 뭐 훌륭한 선생님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지. 이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려서 얘기하면 니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빨리 빨리 푼 다음에 바로바로 들어버린다. 그리고 깨달은다. 깨달음 있지. 깨달음. 깨달음. 이게 달콤한 독과 같아요. 그때는 들었을 때 아 저렇구나 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야.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의 새로운 문제를 마주쳤을 때 여러분들의 점수와 직결이 돼야 되잖아.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친구들이 이걸 깨닫기만 해. 1년 내내 깨닫기만 한 다음에 점수는 또 따로야.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 누굴 커리를 탔는데 어떻다. 아 누굴 했더니 되더라. 또 갈아타고 없더라. 이게 이게 이게. 이게 문제라고. 제가 여러분들이라면은요. 물론 이 깨달음이 지금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나라면 노릴 것 같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똑같이 풀기는 풀지만 전 이랬어요. 고등학교 때도 이랬다고요. 내가 아는 부분과 애매한 부분과 모르는 부분들이 아무리 문제가 쉽다고 해도 분명히 섞여 있어. 특히나 언어과목인 영어에서는 여러분들 솔직히 이해 되다가 중간에 흐트러졌다가 막판에 되면 또 풀잖아. 그럼 다시 이해 봐봐 이해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그래도 문제 풀어. 그럼 너 잘 아는 애니? 아니 넌 여기가 안 되는 애야 라고 얘기를 해야지.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수업시간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기다리셔야 되지 않아. 그게 바로 노리는 거야. 노리고 기다리라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이건 좀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푸실 때요. 손으로 뭐 어차피 이제 이해되는 건 안 표시해도 되겠지만 애매한 것들은 중간중간 표시하세요. 약간 애매한 것들. 막 아예 모르겠다. 그럼 X 그럼 애매한 것들.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기다려.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노리라고. 그래야 수업이 재밌지 얘들아. 수업을 한번 해봐라 지영아. 이러면 매번 진짜 너무 재미없어. 수업은. 그냥 매번 매번 요 부분을 요 놈이 어떻게 얘기할까. 저 김지영이. 이 마음이 있어야 수업이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냐. 그러니까 모든 수업의 내용들이 그냥 다 한결같고 깨달음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지. 강약 중간량이 있어야 되잖아. 그럼 봐라.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됐어? 아 근데 저 사람도 나랑 저렇게 비슷하게 얘기해? 어 그럼 나 여기까지는 잘한 거네. 아 근데 이 사람이 요 애매했던 요 구간을 딱 하고 요런 얘기를 딱 하고 잡아내줬어. 아 요거를 요렇게 잡아내줬어? 요거를 요렇게 잡아내줬어. 자 요거과 요거 사이가 뭐야? 이게 너와 실제 수업 사이에서의 갭이지. 이거 노리고 들어가시라고. 모든 수업에. 그게 근데 사실 여러분들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? 근데 이게 몸이 안 따라주죠. 처음에는 막 그러려고 했었을 건데 어느 순간 그냥 수업 듣기 바쁘지 막. 그건 누구나 근데 시간은 공평하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근데 그렇게 해요. 여러분들. 자꾸 그거에 핑계를 낼 수는 없는 거니까 움직이셔야 돼. 여기까지 괜찮지? 니가 먼저 작업해놓고 노리고 기다린 다음에 갭을 찾아낸다. 그럼 당연히 이 갭이 여러분들의 뭐로 다가갈 거냐면 아까랑 똑같아요. 깨달음으로 다가오겠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업 시간에도 깨닫고 모의고사 3월 포 새로운 문제 보고 틀리고 나서 또 해설 강의 들으면 또 깨닫고 또 한정안 공부하면서 수업 듣고 깨닫고 또 평가한 모의고사 또 틀리고 또 수업 들으고 또 깨닫고 이게 수능 날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수능 날에도 또 새롭고 다 끝났는데 또 해설 강의 들으니까 또 깨닫고 이러면 진짜 최악인 거잖아. 그걸 막기 위해서 즉 깨달음이 시험의 점수의 상승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되냐면 누적 작업을 하셔야 돼. 근데 이 누적 작업이라는 건 소위 얘기해서 오답 노트라고 얘기하셔도 상관없고요. 근데 저는 오답 노트까지는 너무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요. 그냥 모아놓으세요. 모아놓기. 여기서 제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. 이 얘기 이제 마무리 돼갑니다. 지금 되게 당연한 얘기이지만 이게 실천의 얘기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전에서 한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성에 호소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 팩트입니다. 가난했습니다. 그래서 별로 그렇게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어쨌든 학교 선생님들이 교사형 문제집을 잡아다가 좀 이렇게 얻어서 풀잖아. 학교 선생님들 주시니까. 그걸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나도 마찬가지야. 풀고 틀리고 해설지 보고 깨닫고 그것만으로는 안되더라고. 그래서 제가요. 야자 시간마다 사실 뭐를 했냐면 남들이 20문제 30문제 풀 동안에 저는 5문제 10문제를 사각사각사각사각사각 잘랐어요. 스크랩했어요. 잘라가지고 뭐를 붙이고 또 잘라가지고 붙이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해. 지금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 거야. 한마디로 난 뭐 했었냐면 난 누적했어. 너무 당연한 거야. 일단 내가 한 번 풀어본 문제 그리고 애매했거나 틀렸었던 문제는 죽기 전에 그래도 세 번 이상은 봐야 되지 않냐. 내 거로 만들려면. 어디다 모아놔야 될 거 아니야.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과목별로 스크립했던 노트가 있었고 집에 아직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오답노트까지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. 이건 개별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어쨌든 모아놓으십시오. 이게 언제 큰 역할로 작용할 거냐면 시험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? 다시 봐봐야 되나. 진짜 극단적으로 수능 당일날 여러분들 가방 안에 못 입어넣을래. 제가 수능장에 시험을 가끔 보러 가요. 그러면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를 본 적이 있냐면 이렇게 모자 푹 눌러쓰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가 문 열고 들어오더니 캐리어 두 개를 이렇게 끌고 와. 이렇게 착착착 끌고 와.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여러분들 수험장에 가방을 옆에 놓을 수는 없고 앞에 교탁 근처에다 이제 놓으라고 하거든. 거기다 이렇게 캐리를 딱 놓은 다음에 탁 놓고 그 비밀번호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착착 서류가방 촥 무슨 뭐고 요원처럼 이렇게 탁 연 다음에 보니까 책이 엄청나게 많지. 수능특간, 학원교재 뭐 뭐 뭐 뭐 엄청나게 많지. 하나 꺼내. 닫고 비밀번호 하고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봐. 자 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뭐 했었냐면 아 저 친구는 저걸 어떻게 다 보고 들어가려고. 그러니까 수능 당일날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. 진짜 제일 멋있는 건 뭐냐면 1년 동안 네가 했었는데 애매하고 아예 안 됐었던 것들 반복해서 했는데도 안 됐던 것들이 막 누적돼 있던 것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나 이제 이것만 보고 들어가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그것들이 들어가야 되지. 저 같은 경우는 오답노트였죠. 저는 실제 시험장에서 그것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. 뭐 쉬는 시간 10분, 15분 안에 뭘 볼 수 있겠어요. 그거 봐야지. 이게 시험 때 빛을 발합니다.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?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.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이 N수를 시작했거나 예비 고3이 됐다라는 시점으로 만약에 보잖아요. 처음에는 여러분들 독서실 책상 또는 뭐 하여튼 학원 공부관 자습관 책상 깨끗합니다. 아주 뭐 책상 옆에 책꼬지에 마려했자 이렇게 공간도 좀 있고 해. 근데 이제 6월, 7월, 8월 되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누적돼서 이제 책이 가로로 쌓이기 시작해. 그리고 옆 친구들이 안 보일 정도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책상이 날라다니기 시작하고 세로를 세웠었던 책들 위에 가로 책들이 더 몇 권이 쌓이기 시작하고 시험 직전에 뭘 봐야 되지 이제? 선생님 시험 이제 전에 뭐 봐야 돼요? 그럼 또 어떻게 되는지 아니? 또 유명한 선생님이 어쨌든 파이널 강좌 또 정리해 준 걸 또 해서 책 칸을 또 올려. 그게 참 사실 안타까운 케이스지요.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는 누적해놓는 거야. 네 거, 네 만의 거, 네가 안 되는 거. 정리를 좀 해볼까요, 여러분? 이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수능장에 너 가방 안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냐? 사실 첫 번째 출발점은 어디에 해야 되냐면 수업이 너한테는 어떤 의미이냐? 듣기만 하지 말고 뭐하라고? 노려. 기다리고 갭 찾아서 누적시켜서 그리고 시험 때 발휘하도록 만들어 놓으라고. 한 번 해보십시오. 분명 연초에 이건 시작하시잖아요. 그러다 보면 중간에 또 이렇게 휘윙 하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. 하지만 다시 하면 되죠. 일단 해보십시오.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몇 주 전 어떤 또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네가 해왔었던 것들을 다시 보고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는 게 맞다고 봐. 시험 직전에 또 새로운 정보를 안고 들어가면 또 새로운 문제를 보면서 넌 또 좌절할 수 있기 때문이야. 여러분들이 건든 거에는 책임을 집시다. 네가 건드렀던 문제는 책임지자고. 되셨어요? 되셨죠? 네. 여러분들이 노리고 기다리고 갭을 찾아서 누적시키도록 저는 요만큼의 역할을 해드리는 것 뿐이고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. 열심히 하십시오. V영어 김지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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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